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오신 뉴스톡 김준일 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휴가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박영수 영장 재청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는데 검찰이 어제 다시 청구를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었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 영장에 적힌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8억 원 받았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먼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을 때 대장동 업자들한테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돈도 받기로 한 혐의가 있었고요. 이걸로 실제로 받은 건 5억 원이다. 그리고 이거랑 변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 원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영장이었습니다. 기각이 된 뒤에 검찰이 한 달 동안 추가 수사를 했어요. 해서 이번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었는데 이게 말이 대여금이지 이미 상당 부분 써버렸기 때문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고요. 분여가 공범,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묶은 겁니다. 이 11억 원이 예전에 50억 원 클럽 있잖아요. 즉 50억 원을 대장동 업자들한테 받기로 한 것 중에 일부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50억 중에 일부가 21억 원이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특히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징역 3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공직자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특검이 무슨 공직자냐, 사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변호사하면서 특검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2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검사 등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을 들어서 반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박이 가고 있고 구속 여부는 모레 저녁이나 금요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소식 김준일 에디터. 네. 일단 박영수 김괄 기자가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할 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를 대가로 해가지고 2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라는 거. 대장동 업체들. 네. 이번에 영장에 청구된 거.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여신의향서. 우리은행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그리고 거기에서 5억 원을 받고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여기에 이제 또 추가된 게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대여금 그리고 아파트 시세 차익 8억에서 9억 그리고 퇴직금 5억 이렇게 해서 한 25억이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거야? 50억 원을 받기로 한 거야? 이거 영장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2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50억 원으로 줄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느 게 그러면 맞는 건지 사실은 이게 법조인들도 조금 의아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입증이 된 건지. 지금 아직 입증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그럼 200억 원이 맞는 거야? 둘 다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50억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거래 기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찰 수사가 약간 허술하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딸이 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저도 방송에서 이거 딸 이렇게 11억씩 대여금 받고 아파트도 시세 차익 받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저기 곽상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곽상도 같은 경우에도 아들 50억 클럽에 있었을 때 아들이 받은 거를 사실상 아들을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은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소환조사 지난 27일에 소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가 뒷북을 좀 치고 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들하고 독립생계다.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봤잖아요. 이번에도 영장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그러면은 둘은 별개다. 경제공동체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번에 영장에 그렇게 경제공동체로 적시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딸이 받은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대여금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하천대유에서 분양한 아파트로 시세차익 누린 것만 해도 한 8, 9억 원이 되는데 이걸 이번 영장이 다 놓지 않았고 이게 둘이 공범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뺀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논란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준호 기자 전망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의 입장은 뭐냐면 5억 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5억 원을 하천대유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성이라는 분양업자의 친인척 관계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박영수가 받아가지고 5억 원을 넣었는데 검찰은 이거를 일종의 증자 대금,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 하천대유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변협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증명이 안 됐습니다. 박영수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울신문에 단독이 있는데 몇 개 증언이 나왔대요. 박영수가 변협 회장 선거비로 1억 이상을 뿌렸고 몇몇 변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나와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거래관, 돈, 계좌를 보지는 못했어도 이거 출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순살아파트 15곳.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가 된 것이 시초였어요. 어? 여기만 이런 거야? 혹시 더 있는 거 아니야? 해서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곳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15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저께 원래 15곳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숫자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LH 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불안하죠. 어딘지 까라.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자칫 본인들이 독박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이 아파트들 이름이랑 어디서 시공했는지 감리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밝혔습니다. 해서 나온 내용이 15곳이 파주, 운정, 남양주, 별래, 아산, 탕정 등에 위치해 있는 단지였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잠깐만요. LH가 발주한 아파트라는 얘기는 밖에 LH 아파트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발주를 해서 기존의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인 거죠? 네. 시공은 다른 건설사들이 한 거고요. 인천 검단 아파트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15곳 중에서 9곳은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중인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 파주 운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저녁에 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었는데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괜찮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불안하다 계속 공통 터뜨리는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다고 합니다. 무량판 공법이라고 해서 천장이랑 지하주차장의 기둥을 이어주는 일종의 지지대가 원래 있는데 그걸 없애고 작업을 하는 공법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하면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공간도 넓어지고 작업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법 자체는 원래 있는 공법이라면서요.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무죄인데 그 공법대로 시공을 안 한 거죠. 시키는 대로. 그 공법대로 하려면 사실은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철근들을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좀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설계할 때 계산을 잘못했거나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숙련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아흔한 곳을 했고요. 검단 아파트 비롯해서 무려 15곳이나 있었다는 게 어제 발표가 된 거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민간 아파트 200여 곳도 이제 점검할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량판 공법이라는 거는 2017년부터 주로 지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 적용이 돼서 지하주차장 가면 여러분 기둥이 좀 적고 많이 터 있잖아요. 그런데 쓰는 공법이에요. 공법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기둥에 철근을 더 많이 둘둘둘 감아서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김준휘 기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권 카르텔 LH 이권 카르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실련 등등 시민단체에서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고 LH가 즉각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라고 한 건데 뭐냐면 여기 LH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문제가 된 회사 특히 인천검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설계, 시공 이런 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좀 정관들이 들어가서 이런 거를 설렁설렁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감리자. 주로 감리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정부도 들여다보고 감사원이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LH가 과거에도 땅 투기 논란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이 좀 방만하고 해이하다. 이런 지적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이 이루어진 곳이 5곳이고 임대 아파트가 10곳이고 이번에 적발된 곳들 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죠. 김은경 노인비하 논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구설에 올랐네요. 그제 혁신이 주체로 2030 청년간담회라는 게 열렸는데요. 그 발언의 취지는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어떤 에피소드 썰을 말했던 건데 본인 아들이랑 대화했던 얘기를 풀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대로 좀 전해드리고 판단하시도록 돕는 게 좋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부터 평균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합리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인데 아들은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은 여명,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들이 이야기했다. 이것에 대해서 노인비하,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죠. 국민의힘에서 어제 논평을 냈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혁신위에서 어젯밤에 입장문을 내서 반박을 했는데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걸 보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 참여 많이 하시오. 이런 독려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왜곡해서 보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준일 에디터. 네. 말만 하면 논란이 되고 말만 하면 왜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인의 발언은 앞뒤 맥락 다 잘라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검찰에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인터뷰에서 논란되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당내 개파 정치 살리는 거 부적절하다고 해서 논란되고. 그리고 코로나 초선들 학력저와 비유해서 논란되고.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고. 노인 이 표면은 민주당의 예전에 정동영 2004년부터 해가지고 또 한 번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거. 이런 맥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있으면 누군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청년들이 더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긍정 파지티브하게.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는 2008년에 18세에서 16세로 낮춰버렸어요. 그 나라의 고령화가 너무 심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제한을 하고 남은 수명을 하고 이러면 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발언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문제되는 발언은 너무 거침없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렇게 구설에 오르게 되면 기자들이 더 주목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민주당 당내에서는 사실 제일 뭐랄까 좀 밈까지 된 측면이 있는 발언 하나가 깨복쟁이라는 발언이었어요. 깨복쟁이요?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예전에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같이 만났을 때 깨복쟁이, 전라도 사투리인데 약간 벌거숭이처럼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연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는 사실 전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정도 판단이 안 되면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거의 사실 밈처럼, 조소처럼 그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네. 깨복쟁이라는 밈이 돈다? 네. 굉장히 많은 거를 암시하는. 조심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